지금 듣고 계신 음악 전부 3D 프린터로 만든 소리입니다 요즘 해외 메이커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는 뮤지컬 피젯 메이커 월드라는 3D 모델링 파일 공유 커뮤니티에서 최근 화제가 된 작품인데요 누구나 모델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오징어 게임 요즘 핫하다는 라바 치킨송까지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고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외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는 이걸로 합주를 해보려 합니다 짜잔 와우! 이게 바로 뮤지컬 피젯이라는 녀석인가요? 맞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뮤지컬 피젯이라는 녀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슈퍼마리오도 있고요 해리포터 음악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뭔지는 알겠는 느낌?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데 오우! 뭔지 알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튕기는 핀이 소리 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산 높이가 다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가 이 플라스틱 핀의 길이에 따라서 진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진동수가 몇 테르트이냐에 따라서 음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길게 볼게요 네 짧게 볼게요 오! 확실히 눈에도 보이죠? 진동수가 적으면 소리가 낫고 짧아질수록 오! 나무님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메이커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보시면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받아서 프린터에 출력했을 뿐입니다 여기가 메이커월드라는 것이고요 오우!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3D 프린터 설정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네 조금 복잡했는데 이제 딸깍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뽑고 싶다 네 오픈 윗 밤부 스튜디오 그냥 엽려다 오! 배드 위에 올라가 있네요 나무님 근데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커스텀 하실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파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한 1미터씩 길게 만들어서 두 개, 세 개 겹쳐서 밴드처럼 완전 이렇게 합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무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지브리 노래 좋아합니다 요즘 지브리 또 핫하거든요? 그렇죠 음악이랑 상관없는 유행이긴 한데 그렇죠 히사이시죠?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분의 곡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님이 좋아하는 곡으로 뮤지컬 피젯 밴드를 만들어볼까요? 오! 좋습니다 일단 히사이시죠 그 써머라는 음악이 있어요 오! 그 음악이 똥똥거리는 소리가 네 오이 피젯이랑도 비슷하게 나오고 이게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지금 만든 거고 멜로디 비슷하게 나네요? 맞죠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 악보를 바탕으로 개 이름을 알고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오! 음계를 조절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길이가 얼마일 때 어떤 음이 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아실 수가 있어요? 피젯 제작하신 분이 그 길이에 따른 음정을 적어놨습니다 오! 미는 8.1mm 도는 13.8mm 이런 식으로 몇 미리 길이를 했을 때 어떤 음계가 나온다를 다 적어놨습니다 으흠! 일단 이 되는 건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작업이 뭔가요 그러면? 이게 옥타브가 있잖아요 제일 낮은 음 부터 제일 높은 음 까지가 한 2옥타브 정도 되는데 그 옥타브를 내가 다 커버하지 못해요 아 이 길이를 아무리 길게 늘리거나 짧게 줄여도 함정적이겠네요 음정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하하하하 길이가 길어지면 주파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음역대가 낮아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정이 낮아졌겠죠? 낮아졌죠? 낮아는 졌는데 음이 좀 이상해졌거든요 맞죠 무식하게 두 배로 키웠기 때문에 길이에 비례해서 이게 음계가 바뀌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음을 표현하기 힘들 텐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정확한 음 몇 개를 찾으면 그 음역대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를 하나하나 조절해가면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음의 피치를 말하자면 조율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인 거네요 그래서 음을 맞추고 나면 높은 음을 커버하고 낮은 음을 커버하고 악기 깎는 장이 되겠습니다 뭘 또 출력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높은 버전으로 뽑았고요 AMS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필라멘트가 두 개 들어가 있죠? 흰색과 검은색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색을 합쳐서 한 번에 출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뭐 다른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빛으로 표면을 인식하는 라이더가 달려있어요 출력물이 실패하거나 스파게티 형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아 출력이 실패했다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멈춥니다 기존에는 아까운 필라멘트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요 프린터도 고장나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확률을 패키지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테스트 딱 연결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오오오 still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몇 개씩 넣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스케일이 엄청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하다 보면 계속 뭐가 자꾸 생겨가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음자리가 있고 낮은 음자리가 있는데 높은 음자리에 대한 피젯을 만들었고 오 엄청 길게 나왔네요 네 맞죠 64개가 됩니다 이 핀의 길이를 높낮이로 조절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제가 길이를 조정해 줬습니다 어떻게요? 보시면 이 높낮이를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를 하나하나 조절하려면 음 개수가 약 400개가 넘는데 400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음계에 따라서 몇 미리인지 길이를 적어놨고 원래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1번의 음계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싹 바뀌네 이런 음계들을 코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게 음계 하나하나에 박자까지 여기 있는 악보를 코드로 옮겨 넣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미디어에서 나온 파일을 가지고 음계를 다 변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박자를 알 수 있죠 그 박자에 맞춰서 모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피젯을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상한 기구가 있죠? 이게 뭐죠? 자동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레일이 보이죠? 이 레일 위에다가 LM 모듈을 끼워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위에 모터를 놓고 이렇게 끼워서 렉앤피니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계를 재생할 수 있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시면 이 렉앤피니언이 기울어져 있죠?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기어로 하면 백래쉬라고 해서 기어 간의 틈이 생겨요 이렇게 사선으로 나 있는 경우는 모든 면이 움직이면서 닿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틈새가 적어요 그래서 이 헬리켈 기어를 사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를 레일에 넣어 가지고 모터로 돌려버리시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오르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르골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피젯을 만들어서 피젯을 재생할 수 있게 라온님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다이나믹스 위자드라고 해서 여기 들어간 모터가 스마트 모터라고 해서 모터 안에 컴퓨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모터 안에 컴퓨터랑 통신을 하면서 모터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얘랑 얘랑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낮은 음과 높은 음에 싱크가 잘 맞을지가 걱정이긴 한데 한번 잘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